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입술필러 여기다가 필러를 넣어서 과연 인중을 줄어들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약 20여 년 전에 아주 고민한 부분 요즘 말로는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내 혼자 상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뇌피셜이 가슴 아픈 뇌피셜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지방식의 대가인 시드니 콜맨 선생님께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에피소드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료를 오신 분이 입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더니 갑자기 입술이 확대가 되면 입술이 뒤집어 까지면서 인중이 들어올려져서 인중이 짧아 보이는 거 맞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차 또 기승전 인중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눈코입 삼각존의 비율도 예쁘고 입술도 더 많이 예쁜 하관비율인데요 이분을 모델로 하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상중하 3등분으로 구분을 하여 보았을 때 맨 아래쪽 하관은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인데요 이는 여기 해골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위턱뼈 쪽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래턱 위턱이 있는데 위턱 상압벽 쪽은 어떠한 성형수술로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아래턱뼈 이쪽은 턱 끝뼈를 이렇게 한 번을 자를 것을 이렇게 두 번을 잘라서 중간 뼈 조각을 제거하여 없애버린 다음에 위아래를 붙여서 짧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인중과 아래턱 비율 중에서 아래턱이 인중보다 더 작아지게 되므로 인해 뼈는 작아졌는데 하관은 더 늘어져 보이는 그 엉뚱한 비율이 됩니다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서 이 두 까만 선 사이의 구성 요소는 위에서부터 인중, 입술, 아래턱이므로 입술이 커지면 당연히 인중이 줄어들어 보여야 할 텐데요 그랬을 때 예쁜 얼굴 비율이 있고 아니면 오리 입술, 흑인 입술 같이 촌스러운 얼굴 비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그러한 차이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뭐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주니어 닥터 시절에는 여기 이 분홍색의 입술을 확장시키면 긴 인중을 조금이라도 좀 캄프라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뇌뇌망상으로 미국 뉴욕 메나탄섬 트라이베카에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계시는 지방이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콜맨 선생님께 2003년도에 배우러 갔었을 때 그때 콜맨 선생님께 선생님 입술 지방이식으로 입술을 이렇게 키워서 인중도 줄어들어 보이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Sure! 하시면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뇌피셜로만 긴가민가 했던 것을 세계적인 대가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인중 긴 여성분들께 입술 지방이식을 해 드렸었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되지 않고 대부분 왼쪽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술 지방을 넣은 것을 빼느라고 고생하고 또한 인중 축소로 비율을 개선하곤 하였는데요 왼쪽과 같은 경우 입술이 뒤집어 까지게 되면 인중은 줄어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중의 경사 각도가 오리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됨으로써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서양인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인중 각도가 90도로 서 있는 경우에는 입술 확대로 입술이 까지면서 인중이 짧아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조골 돌출, 인중 돌출이 있는 경양인의 경우엔 코 옆 거짐이 융기되고 비숭각과 이와 같은 니케치라인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입술 필러를 하여 인중을 짧게 하려다가는 양패를 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코 옆 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술이 까져서 예쁘고 인중 길이도 짧아져 보이는 비율이 있기는 한데요 이는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의 비율이 1 대 2 혹은 1 대 3 정도인 경우엔 입술로 인중을 짧게 하면서 예뻐지는 비율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입술로 인중을 짧게 하면서 예뻐지는 비율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선 인중이 짧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술필러로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인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순각이 90도 이상 이렇게 90도 이상인 서양인의 경우는 간혹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까게 되면 인중이 좀 짧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동양인의 경우는 거의 코 옆 거짐이 있게 되고 치조골 돌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입술로 입술을 확대해서 인중이 짧아 보여서 예쁜 얼굴은 거의 드물다 하겠고요 이 하관 비율과 입술 비율에서 이 상아골의 크기가 이 상숙 그러니까 이 상아골 이 상아골의 크기는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할 때 인중이 줄으려면 입술이 커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인중 길이가 줄여야 하고 코 옆 거짐이 올라오면서 비순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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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